방송을 그냥 생각없이 오래하는 것보다 일단 유명해지면 그렇게 오래하고 유튜브나 그런걸로 홍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프로게이머처럼 잘하면 제 방송 보러 오겠는데 그건 아니니깐 배고파 여기 배정이 좀 안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검진함 내가 스윗 못들었나? 내가 뻥튀겼나 봐 야 뭐야 세 형밖에 없네? 가면 뭐니? 문이 없으면 좋지? 길지 않나? 어디 갔어? 쟤가 쫓기고 있네 영원한 소식 저렴한 소식 철리 저렴한 entreprises 두부를 멈추기 도전 이럴 수고하세요. 소리가 크게 들리네 아픈 소리가. 여기랄 거란 생각도 뭐였거든. 바로 거기서 이 위에 돌릴 거란 생각도 뭐였거든. 내가 뻥만 안 치고. 이거 하나 더 이상으로 치는 거구나. 아오자 흥어갔어. 좀 이쁘로오고 오스. 잠시만요 상자감 상자도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습니다 깨가 뭔데? 깨 먹었네? 안나고 정리쓰 정리쓰 좋아 패치전 말자 버렸으면 아니었던데 정리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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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사람 쫓기고 있네 계속 판자 돌리면서 그래 판자 돌리면서 계속 쫓기고 있네 판자 내리치는 소리 한명이 계속 시간 벌어지고 있어 강릉 소방세 차량이 잘하구마 이럴 때 발전길 돌려앉을게요 안 corona 한대 맞았어 결국엔 맞으셨어 고춧가루 도와러 가는거야 어디야? 어디가 아닌가 본데? 열방하는거같아 캠핑이야 캠핑 캠핑하면 캠핑이야 캠핑 아니야 캠핑하는데 앞에서 그냥 서있는데 살면 얼마나 열받았어 열받아도 캠핑 없어 캠핑 실화줄게 기다려 내가 왔다 내 메디퀴즈요 인별 가치료라고 메디퀴즈 말이야 정수개 나 배 땡이야 이거 돌려있네 할인마 아마 저사람만 커서 할거야 저사람 너무 열받게 정수개 정수개 좋았어 정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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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100% 기분이 보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은데? 이쪽으로? 집사님의 소중한 나 죽으면 안나게 출구를 향했으 엄청 부했다 이 점수가 없어 살인마와랑 안 놀았거든 그 점수가 어부지로 많이 먹었습니다 이 사람 살았어 살이면 빡쳐서 앞에 쓸 수 있어